여러분 반갑습니다. 근현대사 산책 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추진됐던 제1차 개헌과 2차 개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췌개헌안이다, 사사오입개헌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제1, 2차 개헌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무지막지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떠한 뜻에서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을 추진하게 됐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광화문에 가면 프레스센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언론 관련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시청 뒤편 건물인데요. 프레스센터 앞에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글이 새겨져 있는 동판 큰 비석이 서 있고 거기에 펜이 이렇게 하나 꽂혀 있는 이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초대 사장을 역임을 했고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던 언론인 송건호 선생의 글이기도 합니다. 이 송건호 선생님은 한국 언론인들이 특히 좌파 언론들이 굉장히 존경을 하는 그런 언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송건호 선생이 생전에 쓰셨던 한국현대인물사론이라는 책에 여러 명의 한국인들을 평가한 그런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송건호 선생은 아주 굉장히 큰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만이 범한 많은 과오 중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이 나라 분단에 앞장섰다는 것, 그리고 친일 역적들을 싸고 돌아 민족정기를 흐려놓은 점, 그리고 통치기간 중에 이 나라를 자주 아닌 열강의 예속으로 전락시킨 점, 이런 점들을 들었습니다. 이 나라를 분단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인지는 제가 이미 이 근현대사 산책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밖의 이런 내용들 다 역사적 사실로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언론인이 제1차 개헌인 발채 개헌안, 제2차 개헌인 사사오입 개헌에 대해서 아주 뭐 엄청난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현대인물사론이라는 그 책에서 말이죠. 뭐라고 비판을 했는지 한번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승만은 국회에서의 간접선고로는 대통령에 당선될 가망이 없다고 보자 야당 의원 다수를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구속하고 대통령 국민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서 강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승만은 3선 금지 조항으로 계속 집권의 길이 막히자 3선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안이 부결되었는데도 사사오입으로 통과된 것으로 번복하는 전무후무한 횡포를 자행했다라고 썼습니다. 뭐 겉으로만 보면 송건호 선생이 이렇게 비판을 한 그런 내용이 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간접선고로는 대통령에 당선될 가망이 없으니까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켜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다 구속하고 강제로 통과시킨 거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랫부분은 저게 아마 4.45의 개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3선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으로 번복을 했다. 이렇게 그냥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내막을 좀 더 진지한 논으로 들여다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일들이 벌어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송건호 선생님은 아마 세계사라든지 동북아 관계사 그리고 한미관계에 아주 깊숙한 내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런 주장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신 건지 돌아가셔서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한나라의 존경받는 언론인 치고는 너무나 편협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이 왜 저렇게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발체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발체 개헌이나 사사오입 개헌에 대해서 송건호 같은 언론인만 비판의 대열에 앞장선 건 아닙니다. 이 김사몽이라는 분은 대한매의신문 주피를 지냈고 또 독립기념관장까지 여기만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분도 이승만 평전 권력의 화신 두 얼굴의 기회주의자라는 그 책에서 아주 뭐 이승만 대통령의 발체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을 아주 화끈하게 난타를 했습니다. 발체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등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았고 영구집권을 획책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말로만 북진통일을 되내다가 막상 인민군이 남침하자 혼자 도망치고 한강다리를 폭파해 서울시민을 인민군 치아에 남겨뒀다. 이분들은 이렇게 아주 이승만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내용을 비틀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오물을 뒤집어쓰도록 만드는 그러고도 언론이라고 주장을 하고 언론인으로 또 예우를 받고 독립기념관장을 지내고 지금은 서울신문으로 이름이 바뀐 대한매일신문이라는 신문사에 주필까지 지냈습니다. 과연 이런 언론인들이 사실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알려진 언론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한 제1차, 2차 개헌의 진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묻고 따질 때가 왔습니다. 사실 제1차 개헌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독재자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6.25가 한창인 전시수도 부산에서 자신의 독재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개험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을 체포를 하고 무력으로 헌법을 개성해서 임기를 연장한 아주 민주주의의 파괴자라고 독재자라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발췌개헌이기도 합니다. 발췌개헌이라는 것은 뭐냐 이헌법에서 찔끔, 저헌법에서 찔끔 이렇게 발췌를 해서 개헌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발췌개헌인데 그 발췌개헌이 일어나게 된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사적인 시각이 요청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이 배제되면 아까 송건우라든지 김사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마치 당나귀가 눈앞에 홍당문을 매달아 놓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런 식의 엉터리 사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일국사적인 관점에 사관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국제관계사적인 차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제1차 개헌을 우리가 놓고 판단을 한다. 이런 입장이죠. 1950년 10월 19일부터 중공군이 6.25에 개입을 해서 그 당시 1차로 64만 대군이 건너오고 2차, 3차로에서 총 300만 대군이 한반도로 넘어와가지고 유엔군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습을 당한 유엔군이 전선이 무너져가지고 37도선까지 정신없이 밀려났습니다. 이때 중공군에게 기습을 당해서 유엔군 전선이 무너져서 정신없이 약 180km를 어떤 저지선도 치지 않고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이 6.25 전쟁이 이상하다. 우리의 주적은 소련인데 왜 우리가 소련이 아니고 제2진 내지 3진인 중국 공산당 군대하고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건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한국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재검토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1년 2월 6일날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최고위층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끝에 다섯 가지 선택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문서가 바로 한반도에 관한 다섯 가지 정책 선택지에 관한 문서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6.25 전쟁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엔군이 또다시 압도적인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한국을 통일시켜주자. 두 번째 한은 야 이거고 저거고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전쟁을 해야 될 명분과 목적이 없으니 이 상황에서 우리 완전히 철수하자. 제3안은 제3차 세계대전을 각오하고 중국으로 확전을 시키고 중국을 핵무기로 두들겨가지고 3차 세계대전을 각오하고 아예 중국을 끝장내버리자. 네 번째는 현재 전선에서 장기 교착상태에 들어가자. 다섯 번째는 협상을 통해서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종결한 다음에 유엔군은 철수하자. 이 다섯 가지 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토의를 한 끝에 미국 정부는 다섯 번째 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51년 2월 6일 날 적당한 선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38도선 부근까지 전선을 쳐 올린 다음에 그 부근에서 휴전을 하고 이제 미군은 철수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6.25 휴전은 1951년 2월 6일에 결정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생각과 최전선에서 전쟁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사령관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전은 달랐습니다. 아니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드 장군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지금 저 중공군에게 우리가 조금 밀려가지고 37도선까지 내려온 것은 분명한데 중공군 저거는 완전히 헛갯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중공군이 제풀에다 무너질 건데 전쟁을 하다 말고 휴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 아니냐. 이건 정말 자살적인 유아 정책이다. 하고 아주 격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참전한 전쟁 중에서 승패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쟁하다 말고 끝내는 이런 경우가 어디냐. 이건 정말 미군의 수치다. 하고 전면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을 문제 삼아가지고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맥아드 장군을 모든 지휘관직에서 1951년 4월 10일 날 해임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선에서 싸우다 말고 휴전하면 지금 우리 한반도 분단이 영구히 고착될 것인데 이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미국 정책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가 났을 때 이 전쟁을 이용해서 미수복지역인 38선 이북지역을 수복을 해서 통일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쟁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다 말고 38선 부근에서 휴전을 하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빨리 휴전을 하려고 하는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입장을 잃은 거죠. 아니 미국이 들어올 때는 당신네들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당신들 마음대로 못 나가. 그러면서 아주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빨리 휴전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저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아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가 1952년 7월까지니까 1952년 한국 대선을 이용해서 북진 통일을 고집하는 저 노인네를 패배를 시켜가지고 정치적으로 거세를 한 다음에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유아적인 인물을 당선시켜서 엉터리 휴전합정 체결하고 우리 빨리 한반도에서 철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1951년 하반기부터 김성수, 장면, 조병욱 같은 사람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줄 테니까 1952년 국회에서 진행되는 간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을 실각을 시키고 당신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미국이 전폭적으로 야당 세력에게 힘을 실어줌으로 인해서 1952년에 실시될 배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패배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원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가 전부 미국이 공작에 넘어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미국이 열심히 밀어주는 김성수나 장면이나 조병욱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패배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눈치챈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나도 방법이 있다. 그래서 1951년 11월 30일 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압도적 가수가 야당 세력이 지고 있죠.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여당 없이 본인의 카리스마로 국정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대로 국회를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나의 편을 들어주는 여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51년 말 52년 초에 자유당이라는 것을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이 자유당 창당 운동도 두 갈래로 분열이 됐습니다. 원내 자유당 세력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은 국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내각제 개헌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대통령의 이승만을 당선시키고 실권총리로는 장면을 추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원외자유당, 국회에 진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뜻에 따라가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1952년 4월 17일 야당연합세력이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여기에 맞서서 또다시 5월 14일 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한 국회 안에 국회가 제출한 내각제 개헌안과 대통령이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이 두 가지가 서로 격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대권의 야망에 젖어있던 장면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부산항 외항에 떠있는 미군 병원선에 숨어가지고 장면이라는 사람은 이 캐톨릭 신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카톨릭 세력이 보내주는 구호물자를 가지고 의원들을 매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의원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원내 반 이승만 세력을 중심으로 5월 29일 날 비밀리의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서 장면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면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면 당신은 뭐 내무부 장관을 시켜주겠다. 당신은 뭘 시켜주겠다.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고 그런 내용들을 메모를 해가지고 이것을 자파 의원들에게 이거를 내보냈는데 이 명단이 경찰에 압수가 됐습니다. 이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보기에 아니 이건 나하고도 상의 없이 더군다나 지금 내각제 개헌안과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걸 다 무시하고 국회가 비밀리에 선거를 해서 자기를 낙선시키고 장면을 당선시키려고 하는 이 움직임은 이것은 의외 쿠데타다 라고 단정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종찬 참모총장에게 개험령을 선포해서 이 사태를 바로잡아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때 이종찬 참모총장은 작전지휘권이 미국에게 있어 곤란하다 라는 이유로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군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작전지휘권을 가진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국군이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대의 의견을 표명을 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의 작전지휘권을 받지 않는 헌병대를 동원해서 헌병대로 하여금 개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이 아니라 작전지휘권자의 명령을 지지한 이러한 이종찬 장군 같은 사람을 참군인이라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뭐가 참군인이라는 뜻입니까?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를 해야 참군인인가요? 정말 우리 국군 수치스러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차례 벌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권을 가진 미군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5월 25일 날 0시에 원용덕 사령관의 지휘하는 헌병대를 동원해가지고 공산침투분자와 폭도소탕 명령으로 부산과 전남북 경남 1원에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26일 날 국회의원 47명이 탑승한 통근버스를 헌병대로 연행을 합니다. 그리고 장면을 지지한 국회의원 10명을 체포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김성수 씨는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계엄선포는 반란적 쿠데타다 라고 비난하면서 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상의도 없이 비밀리에 몰래 선거를 해가지고 장면을 당선시키려고 했던 행위는 반란적 쿠데타 아닌가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을 열심히 후원했던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계엄령 빨리 해제하라. 구속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라. 라는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일 날 직선제 개헌안이 24시간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겠다. 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국회에다가 압력을 강하기 위해서 지지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열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해서 정치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곳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한국 정세가 혼미를 거듭을 하니까 미국 정부는 도쿄 극동군 사령부의 클라크 장군에게 한국의 육군 중장을 앞세운 쿠데타 계획을 수립하라. 라고 하는 긴급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클라크 장군은 이러한 훈령을 받고 이승만을 제거하는 그러한 쿠데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쿠데타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건계 변호사의 부친인 이용문 장군 그리고 이용문 장군의 직속 부하였던 박정희 대령이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놓은 저분이 바로 대령 시절의 박정희인데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박정희 대령이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쿠데타로 뒤집어 엎기 위해서 쿠데타 모의에 앞장섰다는 사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현대사이기도 합니다. 이용문 장군은 그 당시에 평양고보 후배이자 장면 총리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던 선호종원 씨를 찾아가서 우리가 장면 박사를 추대하기 위한 무력혁명을 준비하고 있으니 같이 손잡고 일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용문 장군은 선호종원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군은 뜻이 귀합되어 있다. 이종찬 참모총장도 알고 있고 미 8군의 벤플리트 장군의 묵게도 받아둔 상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이 박사의 독선을 한탄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쿠데타라다. 이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이 심각한 현실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자기네들은 김성수라든지 장면이라든지 조병욱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앞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당선시켜서 뭔가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위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행태라든지 발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도무지 믿없지가 못한 상황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이러한 야당 인사들을 가지고 과연 이 한국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을 정말 끌고 나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회의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남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아니면 도저히 남국을 헤쳐나갈 수 없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할 수 없이 이승만 정부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번에는 여당과 야당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내각 책임제 개헌안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이걸 갖다 놓고 내각 책임제 개헌안 중에 일부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일부 이거를 발췌를 해서 개헌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개헌안을 여당과 야당에게 제시를 해서 자 이런 안으로 합의를 보고 이 안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짓자. 핵심은 발췌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한 당에서 러닝메이트 제도로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대로 따로 부통령 선거는 부통령 선거대로 따로 실시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이승만이 하는 수밖에 없으니 부통령 당신들은 야당이 차지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부통령 선거 열심히 해가지고 당선되면 부통령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나이도 많고 그러니 혹시라도 재임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야당 너희들이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안에 합의를 해라. 그게 바로 발췌 개헌안이었습니다. 발췌 개헌안은 그 당시에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와 있었던 무초 주한미국 대사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1952년 7월 4일 발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췌 개헌안으로 제2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직선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1등은 이승만 후보가 74.6%를 득표를 해서 2위 득표를 한 조봉암 씨의 11.4% 득표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1952년 부산정치파동과 발췌 개헌안의 실상입니다. 부산정치파동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의미를 우리는 들여다볼 때가 됐습니다. 송권호라든지 김상훈 같은 언론인들이 무슨 독재니 뭐니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입장이고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이 발췌 개헌안과 부산정치파동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목적한 6.25와 미국이 추진하는 6.25가 서로 입장이 달랐다는 데서 파생된 갈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6.25를 휴전으로 미봉하고 철군하려는 미국과 사사건과 대립하는 이승만을 미국이 국회 간선제 대통령 선거로 실각시키고 자기네들 말 잘 듣는 온순한 사람을 당선을 시켜서 미국의 의도대로 엉터리로 적당히 휴전을 해가지고 전쟁을 끝낸 다음에 미국은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미국의 도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면으로 맞서가지고 미국을 등에 업은 야당의 의회 쿠데타를 봉쇄하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를 해서 미국과 야당 연합전선에게 정치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이 발췌 개헌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의도한 대로 1952년 국회 직선으로 치러졌다면 대선이 아마 미국이 열심히 후원한 야당 후보 장면 김성수 조병옥 이 중에 미국이 가장 애지중지했던 것은 초대 주미 한국대사를 역임했던 장면시죠. 이 장면을 아마 당선시켰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미국은 새로 당선된 장면을 설득을 해가지고 적당히 휴전을 하고 무슨 한미 상호방위조약 따위를 왜 미국이 왜 맺어줍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익률이 되면서 적당히 휴전하고 철군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현대사가 이 방향으로 나갔다면 진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베트남 폐방하고 거의 똑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졌을 것이 거의 틀림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직선제 개헌안과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적당히 섞어서 만든 이 발체 개헌안으로 사태를 수습했습니다만 이 발체 개헌안의 모순이 심각한 모순들이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순이 실제로 터져나온 것이 바로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부통령 선거였습니다. 1956년이면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80을 바라보는 고령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재임 중에 사망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유당이 권력을 계속 차지하기 위해서는 부통령에 누가 당선되느냐 이것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부통령이라도 차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혹시라도 재임 중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부통령인 야당이 권력을 승계하자. 그렇게 해서 부통령의 총력전이 벌어진 것이죠. 때마침 1956년 대선에서는 야당 후보였던 신익희 선생이 유세 도중에 호남 유세를 하려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이리 부근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부통령 선거가 누가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바로 이 발책위원안의 문제점은 정부 통영이 한 당에서 나오는 이 러닝메이트 제도가 아니라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각각 선출하는 제도로 돼 있었다는 점이죠. 그렇게 해서 1956년 선거를 보면 대통령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또 출마를 해가지고 216만 표를 얻었고 또 돌아가신 신익희 선생에 대한 충호표가 180만 표 이상이 나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만 부통령의 경우는 민주당 후보인 장면 후보가 자유당 후보인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1956년부터 대통령은 자유당, 부통령은 민주당이 동거하는 이상한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 8월 15일날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부통령을 아예 상대도 안 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안 했습니다. 또 부통령은 부통령대로 아유 저 이승만 대통령이 저렇게 연로하신데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가 대통령 될 날만 기다리는 이러한 불안한 동거가 4년 내내 지속이 되면서 국제운영의 난맥상이 곳곳에서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장면 부통령실에 출입을 하는 공무원, 군인, 정치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또 이 공무원, 군인, 정치인 중에 부통령인 장면 씨에게 줄을 대가지고 어떻게 뭐 증급이라도 할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다가 또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장면 부통령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고 그 당시에 CIA 책임자 피어드 실바 같은 사람들은 장면 총리를 계속 만나가지고 미국이 장면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의사표시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4년 내내 계속이 된 것이죠. 그래서 뜻 있는 정치인들은 아 이거 발체 개헌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뭐 가치관이나 철학이라든지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정반대인 정당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차지하니 이런 모순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통해가지고 우리가 러닝메이트 제도 동일 티켓 개헌안 이런 거를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나서지를 않고 세월만 허송하다가 1960년 선거가 다가온 것이죠. 그 발체 개헌안의 모순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제각각 치러서 여당 대통령과 야당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는 이러한 불안한 동거, 이러한 정부로는 도전이 안 되겠다. 이 치명적인 국가 결험이 발사가니까 이거 빨리 좀 해결하자라고 느꼈던 자유당 인사들마저도 차일필, 차일필 허송세월하다가 1960년 선거에서 또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내는 조병옥 선생이 또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된 거고 이제는 부통령 자리를 놓고 자유당 후보인 이기분과 민주당 후보인 장면 후보 간에 정말 피를 튀기는 이런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장면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현재의 뒤지는 이기분 후보를 어떻게 하든지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자행을 한 것이 바로 4.19를 야기하게 된 것이죠. 4.19의 거시구조적인 기원은 발체 개헌안의 모순입니다. 발체 개헌안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1952년 부산 정치 파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이걸 어느 누가 알았으면 어떻게든지 이걸 빨리 고쳐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하다가 꽝 하고 들이닥친 것이 4.19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체 개헌안의 문제점과 발체 개헌안이 만들어지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부터는 제2차 개헌, 소위 말하는 4.45입 개헌이 왜 일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파행을 겪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날 공포된 우리 제헌헌법에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를 인정하고 재산권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제15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한다. 제84조에서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제헌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재산권은 보장을 했습니다만 제15조에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의 복리가 뭐냐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는 이러한 규정이 헌법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제85조에는 지하자원, 수산자원, 기타 유용한 자연력을 국유로 하며 제86조에서는 운수통신, 금융보험, 전기수리, 수도, 가스 등의 기업을 구경 또는 공영으로 하고 대외무역을 국가에 통제하여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87조입니다.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따라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든 개인기업체가 국민생활에 긴절한 필요에 따라서 우균해지는 공유로 그냥 국유화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가 돈 들여가지고 개인기업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여차하면 국민생활에 긴절한 필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긴절한 필요인지 국민생활상이라는 게 뭔지 이거 뭐 그냥 국가가 대충 정해가지고 국위로 뺏을 수도 있는 이런 조항이 되니까 이거 사유재산제도, 자유산경제원리 이런 게 현저히 침해를 받는 이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경제는 전적으로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60% 정도를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1954년부터 본격적인 전후복구를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재원은 미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니 우리가 지금 원조를 주려고 보니까 당신들 지금 헌법에 지금 국가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이거 그냥 놔둬가지고는 이거 무슨 자유시장경제야. 이거 국가사회주의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빨리 고쳐야만 우리가 원조를 제공하겠다.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2차 개헌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제2차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헌한 부칙에다가 권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안을 철폐한다라고 하는 한 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제헌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두 번까지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칙조합으로 인해서 현재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까지라도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야당계 신문들은 이 개헌이 말이야 이게 자유경제 체제를 앞세우는데 자유경제 체제를 만든다는 거 이건 믿기고 이승만의 영구직권이 목적이다. 그러니 뭐 이거 부수라는 헌법이다 하고 열심히 이제 선전선동을 해대면서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4년 11월 27일 날 제2차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한 결과 원래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개헌안이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적의원 203명 중에 135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제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명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당에서는 아니 0.3333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일지는 몰라도 자연인으로서 어떤 인간으로서 0.3명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 135명이 동의했으니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이 안 되는 거는 버리고 135명이 찬성했으니까 이거는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무슨 소리냐 3분의 2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135.3333을 넘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136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입장이 맞섰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국회의장은 아 이게 3분의 1을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제2차 개헌안은 부결이 됐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걸로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11월 28일 날 당시 본무부 장관인 조용순 장관이 0.3333을 독립된 주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4.45입 논리로 해서 버리고 135표만으로도 개헌선 정적수인 3분의 2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유권해석을 토대로 해서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가지고 이틀 전에 부결됐던 개헌안을 번복을 해가지고 가결됐다고 선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의 권위와 도덕성은 완전히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제2차 개헌안의 핵심 중의 핵심은 제85조의 천연자원 국유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87조의 중요산업의 국공유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제88조의 사형기업의 국공유 이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헌안 부칙에 들어간 초대대통령 연임조항 철폐로 인해가지고 이게 대치기를 당해가지고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만약에 이때 이 개헌안이 부결되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3선 도전도 불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자유산경제체제로의 전환도 불가능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에 필요한 그러한 헌법이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국민을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정치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라든지 헌법학자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한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구했을 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이승만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부결이 됐으면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개헌안을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개헌안을 투표를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꼭 이런 식으로 정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무리수를 더하면서 부결됐던 것을 번복을 시켜가지고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는 오늘날까지 씻을 수 없는 도덕적인 타락상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얼마 전에 논문을 한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논문은 사사오입 개헌은 바로 제헌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인식한 미국이 이 헌법을 개정해야만 우리가 원조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개정 압력 때문에 추진을 했다.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직권 연장을 보장받는 정치적 교환을 한 것이 바로 제2차 개헌이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바로 국가의제, 헌법비전, 그리고 국가관리 리더십, 건국헌법과 전후헌법의 경제조항 비교와 경제개혁이란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박명림 교수는 2차 개헌에 의해서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체제가 시작이 됐고 이것이 한국경제발전에 토대가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사오익 개헌이야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저런 식으로까지 무리수를 더 가면서 개헌을 했어야만 될까?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국민과 정치인들을 설득을 해서 새로 개헌안을 제출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이 관련 헌법을 다시 개정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사사오익 개헌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씻을 수 없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사사오익 개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조항이 명실상부한 자유상 경제조항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점은 또 별도로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승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하고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우리가 정당한 평가를 해야 공과과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오익 개헌은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그 과오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많은 비난을 얻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라도 경제조항을 우리가 극복을 해가지고 자유상 경제로 또 이행한 점에 대해서는 이행한 점대로 우리가 수령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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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